아빠가 입어! 딸기 고하게 돌렸으니까! 그런 거 누가 먹는다고? 미안하지마. 먹어라. 와, 진짜 동순이 더는 못 먹겠어요. 와, 배 터지겠다 진짜. 이 그릇 다 못 깨우면 너네 사귀는 것 같아. 우리 딸기 먹으려고 왔는데. 속상하게 말도 안 하고 이거 먹냐. 우리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. 저희 진짜 맛도 못 봤어요. 아무도 안 먹을 줄 알았더니.